다같이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이 새벽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 저희를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신 주님, 주님께서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소금과 빛의 사명 잘 감당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 생활이 영향력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성령축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드리오니 저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저희의 자녀들과 부모님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강을 건널 때 지켜주시고, 불가운데 걸어갈 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니,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믿음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만나는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주님, 저희의 삶이 늘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기적이 저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교회와 가정에, 기업 위에 오병여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 섬기고 먹이고 입히는 은혜가 있는 풍성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적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소리를 들려주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힘 저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앙은 천국에 가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아니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요한계시록 6장 7절에서 8절 말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이 넷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청황색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사망이고 지옥이 그를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칼과 기근과 죽음과 들짐승으로서 4분의 1에 이르는 땅의 주민들을 멸하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떼고 넷째 생물이 오너라 명령합니다. 정체를 드러내라 명령합니다. 그때 청황색 말과 그 말에 탄 사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고 지옥이 그를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 청황색 시체의 창백한 상태를 가리키는데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청황색 말 위에 탄 사람으로 인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땅에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칼로 죽임을 당하고 배고파서 죽임을 당하고 병들어 죽고 들짐승에게 물려 죽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죽임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한 사람들의 욕심 때문입니다. 악한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아프리카의 기근이 강대국과 가진자들의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것처럼 악한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과 기근, 질병과 사고로 인한 죽음을 반복하는 재앙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재앙들, 전쟁, 기근, 질병, 사고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내리시는 재앙이 아니라 사람들의 욕심과 야망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람의 욕심, 사람의 야망은 사람을 이용합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드는 욕심, 그것이 인간의 죄성이고 인간의 야망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30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신교와 구교, 지금으로 얘기하면 카톨릭과 개신교가 싸운 전쟁입니다. 보헤미안 인구의 5분의 1로 감소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 죽었습니다. 독일 인구가 당시에 1,600만 명이었는데 5분의 3이 30년 전쟁으로 인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교회가 왜 전쟁했습니까? 교파와 교리가 다르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성경과 믿음을 강조했던 개신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1,400년부터 1,700년 사이에 무려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마녀로 몰려서 소위 마녀사냥으로 인해서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사람들을 마녀로 몰아 화형에 처했던 것은 중세 카톨릭 교회만 한 일이 아닙니다. 개신교회도 많은 사람을 마녀로 몰아 죽였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교회와 종교 지도자들의 욕심과 야망 때문에 생겨난 일입니다.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전쟁과 기근, 수많은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사탄이 아닙니다. 사람의 악함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악함은 계속적으로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손에 창을 들고 사냥하던 인간은 칼과 총을 만들어 정복하고 약탈하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제는 핵폭탄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순식간에 멸망시킬 수준까지 진화하고 발전했습니다. 지식문명이 발달했습니다. 더불어서 윤리도덕 수준도 높아졌지만 숨겨진 인간의 내면의 악은 보이지 않게 더 악한 모습으로 진화하면서 발전하면서 인간 내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내면 속에, 인간 내면 속에 있는 그 악이 드러남으로 인해 전쟁과 기근, 수많은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요한 게시록은 인간 악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악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 게시록의 말씀을 세상 종말과 심판으로만 이해하고 집중하게 되면 이 말씀의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요한 게시록은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우리 로하여금 고민하게 합니다. 인간의 악은 우리 내면에 숨겨져 있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내면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 내면에 있는 악을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고 버리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기술 문명이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할수록 숨겨진 인간의 야망과 욕심은 더 진화합니다. 더 악하고 더 잔인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더 가지려는 사람들 더 많이 생깁니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되려는 사람들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악은 더 악하게 진화된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세상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썩어져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질 때 소망은 빛입니다. 세상이 부패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소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운 세상의 소망으로 이 부패한 세상의 소금으로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끝을 믿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을 믿고 있는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앙은 천국에 가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아닙니다. 교회 나오면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은요 더 악하여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며 핵심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 천국 보내줄게 나 믿으면 지옥 가지 않아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은 후의 구원에 대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유익이 되는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계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라 라는 말씀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계는 천국에 가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 아닙니다. 회계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나의 생각을 고쳐먹는 것입니다.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이 바뀌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야만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내가 회계하면 내 생각이 바뀌면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주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창고를 가득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계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창고를 비워서 남에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삽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과 전쟁하여 승리하고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회계한 그리스도인은 싸우지 않습니다. 전쟁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패배와 나자짐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세상은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회계한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게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을 본받아서 가난해지려는 삶을 삽니다. 한마디로 회계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반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킵니다. 바다는 물속에 있는 2.7%의 염분 때문에 부패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절대 다수가 아니라 헌신된 소수에 의해서 진정으로 회계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악은 더 진화합니다. 세상은 더 악해집니다. 욕심과 야망으로 인해서 더 잔인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회계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세상과 반대로 살아야 합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회계한 그리스도인으로 생각을 고쳐먹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로 말미암아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